숲에서 하루는 어떠셨나요? 이제 배짱이 형의 마무리입니다. 마지막 선물 이쪽에 있습니다. 오잉? 마지막은 이제 제가 또 평창 가면 꼭 해야 되는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우연치 않은 기회에 차박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완전히 틀릴걸, 지금. 완전 틀리고 완전 잘할 거야, 그렇지?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? 착착착착 하면서 이거. 이렇게 하는 거야? 하면서. 그 다음번에 하면 장비 사고 막. 맞아요. 그 다음부터는 매니아 되는 거지.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시하시고 산다니까. 그렇지요, 그러니까. 욕심이 생기고, 그 다음에 막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고. 맞아요, 맞아요. 어? 이 점수 보셨나 보다. 왜, 왜? 뭐하러 왔는데? 어? 어? 이 장 봤어? 방금. 거기 가까운데요? 아, 까지 파네요? 어. 설마? 설마? 칸? 목적지에 구축했습니다. 어? 이렇게 나오고. 여봐, 편안하게 여봐. 내밀잖아. 아, 여봐. 아. 아.